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보행로에서 초등학생이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는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아파트로 진입합니다. 인도에 올라서더니 곧장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던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49살 A씨가 몰던 5톤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초등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비양이 숨졌습니다. 비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 소속인 A씨는 폐기물을 싣기 위해 후진하던 중이었습니다. 보행로였지만 A씨는 후진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장을 안내해주는 동료도 없었습니다. 비상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파트와 계약한 민간업체로부터 다시 용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수거 차량에는 A씨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 현재는 한 명으로 확인됐고요. 당연히 2인 1조로 운행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경찰은 A씨를 일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경인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심야의 강변북로 일대에서 이른바 칼치기 운전 등 난폭운전을 일삼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이 학생이나 직장인 등 젊은 운전자들이었는데요. 영상을 SNS에 올려 홍보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문승우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시간 강변북로 일대입니다.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른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 비껴갑니다. 단 5초 사이 차로를 4번이나 바꿔가며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앞에는 또 다른 난폭운전 차량이 보입니다. 여러 차량이 몰려다니면서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제한속도가 80km인 강변북로와 자유로 일대에서 최대 200km까지 속도를 내며 난폭하게 운전했습니다. 영상을 찍어 SNS 계정에 버젓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범행을 주도한 20대 남성 A씨가 운영했는데 은어를 사용해 모임 날짜와 장소를 공지하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인 사람 대부분은 학생이나 회사원 등 젊은 운전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A씨와 또 다른 주범은 동종전가와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폭주 레이싱 등의 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여타 운전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한 폭주 레이싱은 물론 이륜차 폭주족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문승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한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짝짓기 철을 앞두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 주택가까지 내려오는 건데요. 도심에서 멧돼지를 만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역사 안을 걸어다닙니다. 경찰이 유리문 뒤에서 조준을 하고 권총을 쏩니다. 총에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승강장으로 걸어가는 멧돼지. 결국 엽사가 나서 멧돼지를 사살합니다. 죽은 멧돼지의 몸 길이는 1.5m, 무게는 100kg에 달했습니다. 이 멧돼지는 지하철역에서 난동을 부리며 30대 남성의 오른팔을 물고 역무실 유리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위압을 가지만 한 크기였고 뛰었을 때 발걸음 소리 그게 역사 구조사항 조금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더 울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공포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3일에는 경기도 광주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 멧돼지가 출몰했다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충남 당진의 한 마을에 멧돼지 수십 마리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짝짓기 철을 맞아 부족한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온 멧돼지를 만나면 소리를 지르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디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익명성에 취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엄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대 동문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디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약 4년에 걸쳐 61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고 파악된 불법 허위 영상물은 2천 개가 넘습니다. 주범 40대 박 모 씨를 비롯한 가해자들도 같은 서울대 출신으로 피해 여성들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매번 재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죄송하다 했지만 재판부는 반성이 너무 늦었고 진실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허위 영상물을 제작 전송한 공범 강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선정해 장기간에 걸쳐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엄중하게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극히 당연하고 잘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디페이크, 디저성포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엄단되어야 되는 범죄라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또 다른 공범 박모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디페이크 범죄의 무거운 판결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